비참한 노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후 대책을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은퇴할 시기가 되면 노후 자금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투자할 곳을 찾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물론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투자 성공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쪽박 차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분야에 무지한 경우도 많고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백세시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에도 30, 4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된다. OECD 국가 중에 노인 인구 증가도 1위이고 노인 빈곤율도 1위다.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75%이고 3년 뒤인 2025년에는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조사 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노인들은 이런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지혜를 짜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 노인 빈곤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내놓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개인들 각자도 준비를 해야 하지만 수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출을 줄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줄여서 생활하는 것이다. 의식주부터 모든 것을 실용적으로 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소한 비참한 노후가 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 편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들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파트 평수가 중요하고 좋은 자동차가 중요하고 통장장고가 중요하고 체면과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날들이 많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아파트 평수보다 마음 편한 게 더 중요하고 통장장고보다 내 몸의 건강이 더 중요하고 체면이나 명예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비참한 노후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노년층의 삶의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실버타운도 보증금 5억 내지 6억의 월 관리비도 600만원씩이나 드는 것도 있고 보증금 수천만원에 월 100만원대까지 다양하고 수백억 자산가부터 기초생활수당 50-60만원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사람까지 폭이 너무 크고 다양하다. 그런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날 환경과 확률은 줄어들었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해도 60대 이후에는 기회의 폭이 더 좁다. 그래서 노후준비는 내 환경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물질적으로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내 방식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다. 물론 노후에는 돈이 많아야 하고 좋은 병원 옆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람의 의견도 맞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서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나이 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웁니다. 젊어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많은 일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로울 시간이 없었는데 나이 들면 사회적 관계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자식들도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외로운 시간이 많아진다. 우리들은 외로움과 친해져야 한다. 누구나 외로워하지만 이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외로움을 즐기는 태도를 가지다 보면 우리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진다. 김용임 가수의 거울앞에서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거울앞에 앉았다. 이 낯선 여자 누군가 거칠어진 손주름진 얼굴 보니 괜히 눈물이 난다. 남편 자식 걱정에 나를 잊고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나는 소중하니까 혼자 여행도 하고 친구와 영화도 보고 잃어버린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쓰려고 해. 한 번 왔다가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지. 모든 것에 자적하면서 자기 가치관을 세우고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해보자.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앞으로가 행복해지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